안녕하세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부터 직접 인건비 비율 관리 업무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션의 메뉴 하나를 더 추가를 해드렸고요. 그 부분에 여러분들 클릭하셔서 직접 인건비 비율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업무로서 참고하시면서 직접 인건비 비율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는 여기 직접 인건비 비율 관리 교육 영상 이 부분에 밑에 아마 지금 제공해드리는 영상이 이 부분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관리자가 교체되거나 또는 대표자님께서도 직접 인건비 비율 지금 이 업무와 관련해서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을 때 여기에 첨부해드리는 영상으로 다시 한번 공부하셔서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그 영상 바로 밑에 이렇게 직접 인건비 비율 연도별 고시 규정을 제가 담아놔 드렸거든요. 일단 2022년하고 2023년 직접 인건비 비율에 대한 부분으로만 담아놨고 21년이나 20년 그 부분은 지금 이 영상을 제공해드리는 시점이 23년 3월이기 때문에 굳이 21년도까지는 볼 필요가 없어서 그냥 22년도와 23년도 비율만 담아놔 드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와 방문요양 이렇게 담아놔 드렸고요. 이 옆에 직접 인건비 규정 링크라고 해서 이 부분 클릭하시면 바로 법제처에서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상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내용으로 해서 이 직접 인건비 비율과 관련된 규정들을 보실 수 있도록 링크를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클릭하셔서 규정도 보시고 싶으실 때마다 언제든지 편리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스마트폰에서도 보시기 편하게 되어져 있으니까 스마트폰 노션 어플에서도 언제든지 필요하실 때마다 직접 인건비 비율 규정을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접 인건비 비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텐데요. 먼저 직접 인건비 비율은 직접 인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분들께 지급된 기본급여, 수당 등을 포함한 일체의 임금과 장기근속장려금, 사회보험기관부담금, 퇴직정립금을 모두 포함하는 비용이 바로 직접 인건비다라는 거죠. 그리고 직접 인건비 지출 비율은 1년,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제공된 급여에 대해서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요원, 즉 직접 인력에게 지급한 그 인건비가 장기요양급여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이고요. 계산 결과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니까 보시는 것처럼 첫째 자리까지밖에 안 나오는 거겠죠.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라는 부분이에요. 계산법에서는 분자에 직접 인력의 연간 인건비 총합을 두고요. 분모에서는 공담부담금, 본인부담금, 가상금의 연간 수입 총합을 둬서 분자를 분모로 나누고 곱하기 100하면 퍼센테이지가 나오겠죠. 그 퍼센테이지를 직접 인건비 비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직접 인건비 비율, 입력은 어떻게 하고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급여대장의 작성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급여대장을 작성을 해야 월급도 지급하시고 또 그 월급 중에서 직접 인력의 급여만 추려서 그 직접 인력의 급여의 합계를 분자에 두고 직접 인건비 비율을 산정을 하겠죠. 그래서 급여대장의 작성은 당연히 필요한 건데 이 급여대장 작성 가급적이면 노무사무실을 계약해서 이용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노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하면 직접 관리하실 수도 있겠지만 급여대장까지 일일이 다 작성하시기에는 업무가 상당히 많아지죠. 그리고 노무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라면 노무사무실을 계약해서 급여대장을 받아서 관리하시는 게 편리하고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비용 대비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무 관리 역량을 키우실 때까지 약 1년간 정도는 노무사무실을 계약해서 이용하실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노무사무실을 1년간 이용한 이후에 노무 역량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했을 때 자체적으로 관리하거나 또는 그 시점에 가서도 굳이 급여대장 업무를 기관에서 일이 너무 많은데 그 일까지 직접 할까라는 부분에 대한 검토는 1년 이후에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고 저는 가급적이면 급여대장의 작성은 노무사무실을 계약해서 이용하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급여대장 작성과 관리를 직접 하실 수 있다면 케어포나 엑셀 등을 이용해서 급여대장을 작성하시면 되겠고 급여대장에서 직접 인건비의 총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면 직접 인건비 입력도 간편해지겠죠. 그래서 급여대장 상에서 직접 인력에 대한 총합을 별도로 뽑아낼 수 있도록 작성되어지면 간편하게 직접 인건비를 입력할 수 있겠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급여대장이 다 작성이 됐다고 하면 이제 직접 인건비를 입력해야 하는데 직접 인건비를 입력하는 시점은 청구 시에 직접 인건비를 입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월 5일에서 10일에 롱텀케어에서 청구할 때 방문 요양은 1일부터죠. 직접 인건비를 입력해야 청구서를 정상적으로 전송할 수 있다는 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 업무와 관련해서는 업무 매뉴얼에 매월 일자별 업무에 매월 5에서 10일 직접 인건비 비율 현황관리 업무가 있으니까요. 그 업무를 확인해서 처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처럼 청구서 전송 전에 직접 인건비 비율을 공단에다 전송해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공단에다 전송하고 있겠죠. 그것은 바로 고시에 공단에다 전송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고시에 제11조 3 인건비 지출 내역 제출 등을 보면 장기위양기관의 장은 매월 급여비용 청구 시에 전월 장기위양요원의 인건비 지출 내역을 전자문서 교환 방식으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월중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인건비 지출 내역부터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인건비 지출 내역 제출 방법과 절차 시기 등은 공단 이사장님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인건비 비율의 작성, 제출 방법 이런 것들이 공단 이사장님이 결정해서 롱텀 케어에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롱텀 케어에서 직접 인건비 입력하는 그 화면 여러분들 잘 보셔서 아실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직접 인건비 입력하는 화면의 내용들을 가지고 더하기 빼기를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종사자 인건비 지출 내역 신고 이 화면을 보면 이 부분에 공담부담금 중에서 인건비 비율 반영 금액이 있죠. 비용과 가산이 있고요. 그래서 이 금액 두 개를 더하고 본인부담금, 이 비용 더한 부분 이게 바로 인건비 반영 급여비용 합계라고 해서 바로 분자가 되는 금액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입력하시는 그 인건비 지급 내용 이 부분의 합계가 직접 인건비의 합계액이 된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분모와 분자를 나눠서 곱하기 100한 부분이 월 인건비 지출 비용이고 그 내용들이 바로 밑에 현황으로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연간 비율로 해서 이 부분에 현재까지의 연간 비율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 롱텀 케어의 직접 인건비 비율 이 화면이 되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롱텀 케어의 직접 인건비 입력 화면을 가지고서 W4C에 수입 결의서를 입력해야 한다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 부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방금 설명처럼 공담부담금 중 인건비 비율 반영 금액, 비용과 가산이 있죠?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공담부담금 중 인건비 비율 미반영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비용과 가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W4C에 공담부담금과 가산금 수입 결의서를 입력할 때에는요. 그리고 이 회사는 그 문제는 제안에 대한 연애인 금액도씩ktor과 가산금수입력을 입력할 때에는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개방이 찍고 싶어지지 않을 때에 대한 연애인 금액이 statistically 망설여지에 대한 연구소와 dona의 단체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집안이 있는 연구소에 대해 개방이 되었다고 하는 부분에 근거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